오늘은 새해 첫 보름날이 있자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주민 화합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중구에서는 지난 주말 2011년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수동 산신제를 비롯해 소원성취 기원제와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동구에서도 제15회 대청호반 정월 대보름제를 개최했으며 서구와 대덕구 등에서도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다채로운 정월 대보름 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